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죠 지느러미 요거 때문에 강호해 먹는거잖아 강호는 지느러미 지느러미 잘 보일려나? 이 지느러미 때문에 먹는거죠 간장만 살짝 찍어가지고 음 이맛이야 지느러미는 몇개 없단 말이야 지금 두조각 나왔네 그 다음에 우럭 이건 우럭이죠 약간 이거 꺼먹고뭇한거 비닐 꺼먹고뭇한거 우럭 아 그래요? 음 우럭쌈 한번 먹고 식구금 걸고 술먹방 할까요 음 음 야 우럭 우럭이 여기 지느러미인가보다 큼직하게 한번 시원하게 음 시원하게 한번 먹고 화끈하게 술먹어야지 체질이에요? 안타깝다 다음에 만나면은 고기 사줄게요 한우 사드릴께요 참 영구님은 내가 해외 이런거 좋았는데 기회 잘면 내가 한우 사드릴께요 음 아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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